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예약하셨어요? 네, 잠시만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전화번호 뒷자리 4개 불러주세요. 오늘 오후 2시에 A코스 예약하셨죠? 네, 확인되셨고요. 아직 2시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차 한잔 드시겠어요? 네, 그럼 제가 차 한잔 드릴게요. 오늘의 차는 제주 감귤 녹차고요. 녹차의 씁쓸한 향과 감귤의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이 아주 조화로운 차예요. 너무 조화로운 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금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시고요. 차가 다 우러나면 인퓨저는 빼고 드시면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차 다 누셨어요? 네. 이제 관리실 A룸으로 가셔서 가운 입으시고 배드에 누워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편하게 누우셨어요?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? 안 돼 씌워드릴까요? 괜찮으세요? 네. 그럼 이제 라텍스 장갑만 끼고 바로 귀청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간 어머니. 이 PVC 조합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해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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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빛 귀이개로 귀 안에 줌 확인하도록 할게요. 먼저 이쪽 먼저 볼게요. 이쪽은 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반대쪽 확인하도록 할게요. 반대쪽도 그렇게 귀지가 많지는 않아요. 오늘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. 솜털 귀이개로 귀 청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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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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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반대쪽 해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청소 다 끝났고요. 이제 오일 마사지 해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벤더 오일을 준비했어요. 라벤더 오일 알레르기 없으시죠?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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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